이 작은 병 안에 유럽의 밀밭, 오렌지필, 코리앤더시드, 벨기에의 느긋한 마을 후가든을 담았다. 여유를 맛보세요. 후가든. 그토록 먼 길을 걷고 또 걸어, 숲을 헤치고 드디어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찾아왔구나. 이제 키스로 공주의 잠을 깨우면... 이게... 깨워야지 되는데 이게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네. 스타일이. 빨리 해. 빨리 해. 그러니까 허옇게... 이건 아니다. 그냥 가야 돼. 저기요. 잘 자요. 나 가요. 야! 깜짝! 어, 뭐야! 어디 가? 깨우러 왔으면 깨워야지. 너는 왕자가 돼서 스토리라인이라는 것도 모르니? 주무시는 거 아니었어요? 제 얘기를 들으셨나? 야, 잠결에도 중요한 소리는 다 들어. 원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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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원래대로 빨리 키스해. 진행해. 직진. 아니, 잠깐만요. 들어와. 잠깐만요. 들어오긴 뭘 들어와. 자, 빨리. 공주 캐스팅 자체가 잘못됐는데 뭘 스토리를 진행해. 캐스팅 올바르게 됐습니다. 빨리 와. 뭐라고? 아이, 준비. 어, 잘. 네, 김자욱 씨의 노래. 네, 공주는 외로워 들으셨어요. 쭉 외롭겠는데요, 그 공주는. 진짜 너무 실망을 하셨나 봐요. 왕자가 딱 왔는데 자고 있는데 막 입이 옆에 허옇고. 안 예쁘고. 아니, 안 예쁜 건 괜찮은데. 외모는 안 보십니까? 외모는 안 보는데 허옇게 있는 건 좀 어렵지. 왕자 입장에서도 어렵지 사실. 먼 길 왔지만은 다시 가야지. 자는 동안에도 의미 있는 소리는 들린다고 합니다. 수면 1, 2단계인 얕은 잠에서는요. 의미 있는 소리는 인지하게끔 들려요. 이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자는 동안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소리로 감지하고 재빨리 일어나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능력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예전에 있잖아요. 석기 시대 이럴 때 인간들이 사실 강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승냥이들 나타나고 그러면. 그렇죠. 항상 촉을 세우고 있었죠. 언제부터 인간이 콘크리트 집에서 살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잠결에 쌓을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럼, 그럼. 그런 게 어떤 본능에 의한 게 아니었는가. 치솔 씨는 언제 확 깹니까? 잠결에 쌓을 때요? 뭐 쌓은 거 아니더라도 언제 이렇게 딱 눈이 떠져요? 무슨 늦었을 때?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늦었을 때? 제가 지금까지 방송생활을 하면서 딱 한 번 경험이 있어요. 예전 예전에 일요일에 돌아가신 김창남 형님하고 당시에 저희들 표현을 덜덜이 시절이었던 박명수 씨하고 저하고 셋이서 주말에만 하는 방송을. 프로를 하셨구나. 주말에만 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앤모 방송사에서. 제가 늘 그렇듯이 오후까지, 오후에 하는 거니까 1월 오후에 잠깐 이렇게 좀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제가 일찍 가서 있는 편인데 안 나타나니까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받았죠? 잠결에. 잠깐 막내 등수. 올라오시는 중이죠? 그 얘기 듣는 순간 1초 만에 사람 잠이 팍 깨는 거 알죠? 소름과 함께 확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처음에 좀 늦고 간 적이 있는데 그날 이후로는 지금까지 트라우마가 남아서 항상. 일찍 오시잖아요. 일찍 오고 그게 되게 삽니다. 저는 칠수 씨가 입금소리가 날 때 일어날 거라고 대답할 줄 알고 있는데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해주셨어. 입금소리가 어디서 나는데 그게? 핸드폰에서 띨롱 오잖아요. 그거 와요? 됐어요. 좀 길었어요. 오늘 졸음 따위는 털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구호고쇼가 있기 때문에 졸음을 날려버릴 방송은 구호고쇼. 오늘도 생방송으로 다녀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문자번호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띵동은 인터넷 뱅킹 하는 사람만 온다고. 저는 그런 거 없어서 안 오는 거였네요. 자, 사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기계치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친간소음 해결사 파크론에서 파크론 버블업 놀이방 매트. 세계 1등을 향한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상품권. 탈모 홈케어 브랜드 나요에서 루데아 LED 피부 미용기기. 바람직한 건강선물 바디로직에서 골반 교정 타이즈. 온가족이 즐거운 웅진 플레이 도시에서 워터파크 앤 스파이온권. 아르기닌 레스틴을 한 번에 해서 아침 활력 제품 아레아. 기본 좋은 꽃길 윤수연의 싸다구 플라워에서 향기 가득 꽃바구니. 한동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 한쪽 사은품 전문물 하나원 비즈마켓에서 글라스 그릴. 프리미엄 생수 다미수에서 프리미엄 생수. 휘발유 경유 LPG까지 모두 세차처럼 쌩쌩하게. 불수 원샷에서 엔진 관룡품 세트. 비타민 하우스에서 시베리안 차가버섯. 밸런스온에서 편안한 허리를 위해 밸런스온 시트. 배우 이다이와 함께하는 스키니랩에서 행복한 시서스 다이어트 제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칠수씨 제가 지켜드려야지. 오늘도 또 한 번 느껴요. 첩첩산 중 외길을 따라가면 여인이 홀로 살고 있는 외딴 집이 있었으니. 그 여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연휴인지 모르겠으나. 헌인 첫날밤 소박을 맞고 그곳에 홀로 남아 꼽꼽히 기품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 하여 그 골 사람들은 그 여인을 일컬어 청승마님이라 불렀다. 상사 불망은 오매불망이라 하였거늘. 이안몸 만수산 만 만. 만혼인들 어떠하리 재혼인들 어떠하리. 그냥 남정내나 만났으면 좋겄네. 그래 그래 칠수야 우리 개 칠수. 그래 니가 보기에 누나가 언제쯤 남정내를 만날 것 같니.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오늘 밤이로구나. 아녀자 혼자 사는 집의 뇌신지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동물을 진료하는 수이온이온. 개 짖는 소리가 심상치 않아. 지나는 길에 잠시분을 두드려 봤습니다. 칠수야 조용히 가만히 있어. 아우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나. 얼마 전부터 우리 칠수 검진받으러 가볼까 하였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질 못하여 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이온이 짠듯이 이렇게 찾아오시다니. 그럼 진료를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아이고 아이고. 그게 마음에 담아두셨구나. 이토록 반려동물을 애정으로 키우시는 분도 드물지요. 반려자도 애정할 거야. 뭐라고 그래. 아 네. 그러더라 개 이름이 칠수라 그랬나요. 어이구 모두 일로 와. 그래 그래. 어이구 그래 그래 그래. 어이구 칠수 그 여기 아파. 그래 그래 그래. 어이구. 어머. 저 자상함. 진지함. 따뜻함. 아 삼합을 갖춘 사내일세. 저런 남정대라면 비단입을 꺼낼 수 있어요. 어이구 그래 그래 그래. 어허 그래. 보밀아. 너 털갈이 하는데 누나가 빗질을 안 했는데도 답답했다고. 맞아 맞아. 어이구 아이고. 그래 그래 그래. 내가 그럼 해줘야겠다. 어머 그러네. 제가 봄이 오는 줄도 모르고 빗질을 깜빡했어요. 정말 용하세요. 나와보시지요. 네. 그래 일단 빗질을 하지마. 이거 봐. 이렇게 빗질만 해줘도 이렇게 좋아하는 거. 어머 그러네.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뭐가 잡히는. 아이고 많이 아팠구나. 어? 관절이 안 좋네 관절이. 관절이요? 관절이 안 좋아. 그리고 어디가 또 아파. 아이고. 입병도 있네 입병도 있어. 어? 입병이요? 아닐 텐데. 세상에나. 네? 교정적으로. 전립선이 안 좋네 우리 철수. 전립선이 좋아. 아니 그거는 진짜 아닐 것 같은데. 어이구 누나가 걱정할까 봐 숨기고 있었어. 이구 이런 기특한 개 같은 일하고. 수술을 해야 되겠는데. 한 500만 명 정도 들겠는데. 수술이라니요? 수술.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요. 네? 빗질도 안 해주는 주제에 주의자고. 사랑하는 존대 아니야. 지금 개가 전립선이 안 좋겠는데. 칠수 표정 봐요. 지금 표정이 안 좋아. 저 잠깐 쳐 좀 보시어요. 네 여기 봤어요. 정면으로. 정면으로. 정면으로 왜? 야. 야. 칠수 암컷이거든. 이거 확 암수도 구분 못한 주제에 어따 대고 수술이래. 잠깐만요. 가시만요. 명단 내가 갖고 다니거든요. 명단 뭐 이 집 개가 수컷 맞는데? 맞는데? 일로 와. 잠깐. 자 차려. 왜왜. 차려. 정 정면. 조금만 더 옆쪽. 에라이 또 확 진짜 있어. 잠깐만. 잠깐만. 그럼 여기가 정수마님 댁이야? 그렇지. 수컷도 이 집도만 들어가면 앙컷 된다는 그 집이야? 아니. 이게 바뀐 거냐 그러면. 요즘에 몇몇 동물병원에서 과잉 진료를 해서 진료비를 이것저것 뜯어낸다더니 너 오늘 한번 성별 네가 한번 바꿔볼래? 잠깐만. 이거 오늘 확 진짜. 잠깐만. 성별. 아니야? 나는. 무섭잖아. 아니 난 할 일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큰일 나잖아. 보도청으로 내가 가면. 갈 거야? 알아서 네가? 나는 못 바꿔 있어. 갈 거야? 갖고 있잖아. 왼쪽 왼쪽 왼쪽. 오른쪽 아니야. 우회전이라던데? 요즘에. 이쪽이 맞아. 일부 동물병원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의학 지식이 없다는 걸 이용하여 과잉 진료. 과다 청구를 한다고 하지. 돈만 벌려고 수의사 됐냐? 그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쌀 짓이여? 이런 개같은 것들 여기까지만 하겠소. 우리 칠수와 함께 비비 하늘 땅 별 땅 우리 칠수 개칠수 사랑한다. 아이고 이쁘다.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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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디너쇼 오 마타쇼 오 에어쇼 오 패션쇼 이 세상 수많은 쇼 그중에 최고는 우주 최강대박 라디오 쇼 쇼 쇼 쇼 배칠수 박희진의 9595쇼 80년차 국내 최장수 앵커들이 전해드리는 세 개수직 고고듀쇼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아웃된 고고알매 삼합번 고고알맵니다요 저희는요 김, 그, 한, 뭐, 가보기와, 여름이 생존감, 따돌박, 악, 질감, 보살, 바리, 센터 워리, 워리, 새뿌리, 깡, 모드셀라, 구름이 허리, 개인의 담벼락, 습새머래, 개념 끝을 몰라, 앞부분만 해도 알잖아 아니, 아니, 봉석아, 제 직속 후배자녀요 어렸을 적에 같이 놀던 생각나서도 신났어 아, 맞아, 맞아, 네가 데리고 다니는 후배지 아무튼 저희가 저기, 이 시대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오늘도 세계수석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입 풀렸지? 그렇게 해서, 너노노노노노노 새바닥 쓴 프로바닥, 시작하자 첫번째 소식이에요 러시아 극동지역 틸리키치, 치키 다시 할게, 러시아 극동지역 틸리치키 마을에서 저 틸리틸리를 다 꼬야 돼, 그러니까 북극곰이 발견돼가지고 주민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있으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북극곰 특히가 갑자기 나타나 깜짝 놀라 드라제, 감사합니다 러시아 온 거지? 그래, 에스키야. 뭐라고? 러시아야. 오해할 뻔했다? 아니야, 에스키야. 시작하자. 러시아니까 이해할 거야. 불안하다. 자신감 있게 했어야 돼. 아무튼 뉴스로 돌아가면 이 곰이 발견된 트리치키 마을이라는 데가 북극곰의 주요 서식지인 지역으로부터 70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구온난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먹이가 부족해지니까 걷다 걷다가 인간들이 사는 이쪽 끝까지 온 것으로 추측이 된대. 아이고, 그랬던 거구먼. 발견 당시 아주 그냥 애가 삐쩍 말라있었대요. 아이고, 700km를 걸어서 왔으니까 살 빠진 건 당연한 거다니요. 아이고. 그랬겠네. 그랬지. 아무튼 이 곰 포획을 한 뒤에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다시 서식지로 돌려보낼 거라고 그러는데 갈 때 무슨 대책도 같이 돌려보내야지. 가면 뭐 할 거야. 아이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쨌거나 그곳에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한 번 더 해야 하죠. 행복해라 스키. 행복해라 스키 이 스키야. 쓰바 쓰바. 넘어가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커뮤니티 사이트에 인부의 안전모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서 화제인데요. 그래요. 이 영상이 220만 번 넘게 재생이 되면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내용이 뭔고 하니? 영상 속에서 한 인부가요. 한 손에 노란색. 다른 한 손에 빨간색 안전모를 각각 들고 있어요. 노란색하고 빨간색 안전모요? 딱 들고 있어. 그러면 황모들어. 정모들어. 황모내리고 정모들어. 정모내리지 말고 황모내려. 황모내려. 그런 거예요? 뭐야 이거? 죄송해요. 죄송해요. 내가 옛날 했던 게임이 생각났어. 끝났어. 왼손 내려. 정모내려. 정모내려. 고마워. 정모내려. 나도 모르게 들고 있네. 아무튼 이 인부는 양손에 다른색 안전모를 들고 두 개를 충돌을 시켜. 그랬더니 노란색 안전모는 산산조각 부서지고 빨간색 안전모는 조금 흠집맛 나지 멀쩡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빨간색이 더 튼튼했던 거네요. 그렇지. 그런데 이것만 실험하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장 문제가 뭐냐면 그 멀쩡했던 빨간색 모자는 관리자용. 아이고. 그냥 부서져버린 노란색은 일반 인부들이 쓰는 거였다는 거야.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아이고 사람 나고 모자났지. 왜 질책에 따라 다른 모자를 쓰는 거요? 그리고 심지어 현장에는 인부들이 더 많이 있는데. 인부들 수가 더 많은데. 아이고 세상에. 그런데 이 영상이 공개되자 중국 배치들도 지금 난리가 났고. 응. 저렇게 산산조각 나는 안전모는 뿅뿅뿅 보다 못하다. 그렇죠. 저걸 어떻게 쓰라고 주느냐. 이런 댓글이 큰 공감을 얻기도 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뿅뿅뿅. 이 박으로 만든 그릇을 말하는데. 그렇지. 요즘은 이게 플라스틱으로 많이 나오는데. 우리 가정에 참 한국 가정의 필수품이죠. 물건을 또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샀을 때 뿅뿅뿅 썼다. 또 주로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지나치게 잔소리를 하거나 이렇게 좀. 거시기 할 때. 협박 내지는 뭐라고 그러냐. 진짜 이렇게 생명을 위협할 때 뿅뿅뿅 긁는다. 이렇게 하잖아. 생명까지 위협해요. 생명 위협해. 몰라서 그래. 알겠죠. 뿅뿅뿅은 무엇일까요? 저 암종목 아주 저렴한 가격 800원에 유통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저렇게 산산조각 나는 거 보면은 800원도 뿅뿅뿅 쓴 거다. 이거 쓴 거네. 800원도 이거야. 이 정도일 것 같으면은.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샤프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각각호통 무료. TBS 앱도 무료.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는 추첨을 통하여 엔진 관리 세트 2분. 기능성 타이즈 2분. 프리미엄 생수 2분 총 6분 드려요. 국내 최장수 앵커들이 전해드려요. 예쁘고데. 뽁꼬꼬꼬꼬꼬꼬. 뽁꼬꼬꼬. 뽁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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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계점 인사토브쇼 뻘전 진행을 맡은 유작가 인사올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한 2만 명이 웅집한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뻘전 고정 출연자를 소개해 올리면서 오늘 순서 시작해보죠. 굴러 들어와서 박힌 돌을 빼내고 스스로 박혀버린 캐릭터 나오세요. 술래 술래가 술래야 술래 안녕하십니까. 나대표님 수석대변인, 소금 없는 개불같은 쇳바닥의 소유자, 막말요정, 광방술래. 술래 조심하세요. 김술래입니다. 네, 그래 다음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계속 기다리는데 오늘도... 아, 빗겨! 빗겨! 나 국회의원이야! 빗기라고! 일어나고 다원권 정지시켰어! 니네 수장 누구지? 야! 존줄 의원! 손잡이를 잡아! 잡고 아래로 내리고! 내리면서 세게 밀으라니까! 야! 세게 밀어! 세게 이렇게요? 더 세게! 그래, 그래, 열리죠? 열렸잖아! 아이고, 답답하다 진짜. 아, 대체 왜 문을 저닥으로 만들어놨습니까? 문 저렇게 만들라고 누가 명령을 하였죠? 수장 누굽니까? 수두요 문은 다 저렇게 만들어올래? 저렇게 납품이 되어올래? 야! 일찍 와! 지가 늦은 거 어디서 꼬장이야? 잠깐만, 술래 의원. 다른 선택 좀 저거 해줘요. 방송에서 꼬장이 뭐예요, 꼬장이. 어디서 꼬추장이야? 됐죠? 네, 됐어요. 언제리 의원 소개하세요, 왔으면. 그 당에서 이 당으로, 이 당에서 제 당으로 가고 싶어 죽겠네? 왜 안 불러? 나 좀 불러줘! 언제리입니다. 네, 간절히 불러주길 기다리고 계시고. 술래 의원. 술래 의원, 대답 좀 해봐요. 왜요? 미루고 미루던 망원 징계, 드디어 받으셨던데. 3개월 당원권 정지 받은 거 맞죠? 그건 그렇고, 술래 의원. 네. 받으셨던 거 맞죠? 그러니까 3개월 받았다고. 네, 3개월 받았습니다. 왜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결론은 솜방망이 징계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솜방망이 징계는 징계도 아닌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마라.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겠지. 뭐가 됐든 때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솜방망이로 맞은 제 입장 생각해 보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많이 아파. 당원권 정지 3개월이 많이 아프다고? 호해 주세요. 어쩌대요, 호를 해달래. 어디다 얼굴을 뒤밀어요. 술래 의원, 망말에 맞은 유공자, 5.18 유족들의 아픔. 그거 생각해 봤어요? 그거는 그냥 때린 정도도 아니고, 빚수가 돼서 꼬치가 있어요, 지금. 저도 3개월 때려 맞았잖아요. 이제 그만 좀 퉁치고 넘어갑시다. 퉁이 돼, 이게 어떻게 퉁이 돼, 이게. 정말 뻔뻔하지, 진짜, 이거는요. 술래 언니, 3개월 맞았다고 엄살피는 거예요? 네, 정말로. 띠질이 발언 때문에 정지 1년 먹은 저도 있어요. 지금 누구 앞에서 주름을 잡습니까? 어머나, 나 지금 주름 잡았니? 어디, 어디, 이마, 눈가? 나 주름 띄는 거 정말 싫어, 싫어. 웃을 때도 눈으로 자꾸 웃는 사람이란 말이야. 주름? 어디 있어? 주름 많아요. 천지예요, 자글자글해. 자연스러운 노아 현상인데 받아들이세요. 노안이세요, 노안. 네, 자, 그래서 지금 3개월 다운권 정지도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물론 저는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여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다만 제 새바닥이 워낙 막 놀던 새바닥이라 3개월을 잘 버텨줄지 걱정입니다. 아니, 뭐 다운권 정지 상태라고 해서 막말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중개 중인 이 상황에서 새로운 걸 치르기에는 아무래도 부담감이 있죠. 아, 당무관 뭐 자숙이라도 하실 태세네. 일단 3개월은 막말을 좀 끊어볼까 합니다. 진짜? 네, 3개월 동안 술래는 새바닥 조심할게요. 요구할 때마다 기술감독들이 자꾸 이거 뭐 리발브 넣어주는데 사전에 무슨 뭐예요, 요금을 내는 거야 뭐야. 이것도 좀 이상하고. 어쨌거나 얼마나 조심할지 한번 우리가 지켜봐요. 아, 근데요. 술래언니. 왜? 그 최고위원직은 어떡할 거예요? 그래, 그래. 맞네. 좋은 거 지적했네. 깜빡 넘어갈 뻔했네. 술래위원의 최고위원직 유지 문제를 두고 당내에서도 뭐 의견이 분분하고 하다던데. 아, 그걸 왜 분분하고 있습니까? 징계가 확정됐으면 최고위원 자격은 당연히 박탈되는 거죠. 야, 야, 언저리 낄끼빠빠. 낄끼빠빠 좀 해. 아, 낄끼빠빠. 요구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낄끼빠빠. 낄대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거죠? 네. 우리 당내에서 알아서 할 문제야. 네가 왜 왈부왈부하니? 아, 왜요? 아이고, 그건 아니지. 언저리 의원 지금 입당만 안 했지. 거의 뭐 그 당의 당원 동지도 던데 뭐 보니까. 언저리 의원, 총선 전에는 뭐 함께하겠다, 입당하겠다 밝혔죠? 아, 총선 전에 가긴 갈 건데 당장 갈 건 아니고요. 뭐가 또 당장 갈 건 아니야? 보니까 오늘도 뭐 좀 아까도 보니까 말을 바꾸고 막 그렇게 해야 돼. 당장 가지 왜? 회의장도 못 들어가게 막는 당에서 뭘 버텨요, 가지? 뭐 일단은 여기서 보수 다니엘화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좀 고민해보고요. 고민 그건 입당하고 뭐 찾아가서 해도 되지. 말라운 김에 지금 드가요. 아, 오라고 해요, 가자! 아, 깜짝이야, 진짜. 러브콜이 없는데 혼자 갑니까? 문자 한 통이 없어요. 아이, 무슨 문자 한 통이 없어요. 그 당에 원무유철 의원이 뭐 꽃가마트 갈 시기만 보고 있다. 뭐 그렇게 나왔잖아요. 입서비스죠, 그것은. 아, 그리고 뭐 꽃가마니를 뭐 아무나 보냅니까? 아, 그분은 꽃가마를 보낼 만큼의 영향력이 없다? 아, 그러면 비록 뭐 3개월 다음 건 정지는 뭐 됐지만은 제거연이잖아 그래도. 제거연인 순례의원이 이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언제리 의원, 꽃가마 태워가 갈 거예요? 아, 그럼요. 꽃가마 태워와야죠. 아, 진짜로? 아니, 정말이에요? 꽃가마 태워 줄 겁니까? 아이고, 이거 봐라. 아, 그렇다니까. 꽃가마도 큰 걸로다가 16인승. 아, 16인승? 언저리 꽉 채울 수 있지? 아이고, 이거 봐라. 아니, 잠깐 16인승을 당장 어떻게 채울까? 일단 저 먼저 들어가서 차차 불러올게요. 아, 그래? 그럼 꽃가마도 차차 보내줄게. 와, 이거 참 중요한 얘기도 오갔어요, 지금. 이야, 순례의원 너무 야박하네. 너무 딱짜르네. 언제리 의원이 요즘 그야말로 온몸을 던져서 참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오죽하면 별명이 언다르크겠어. 언다르크요? 아, 그 배그의 전사? 그건 나이팅게일이고. 잔다르크 몰라요, 잔다르크. 100년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프랑스를 구한 소녀. 물론 그쪽이 입장입니다마는. 아무튼 언제리 의원이 그 잔다르크에 비유돼서 언다르크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하고 있다니까. 제 목을 치려면 치십시오. 굴하지 않겠습니다. 아, 이거 봐, 이거 봐. 진짜 전쟁치는 전사 같잖아. 아, 그래, 그래. 뭐 언다르크를 하든 야쿠르트를 하든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올 때 너 혼자 오지 말고 묶음 배송해라. 혼자는 안 받는다. 아이, 그나저나 갑자기 지금 저분 누구야? 뭐야? 어, 저 누구야? 어, 누구 오신 것 같은데. 요즘 사이사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볼 의원, 김 의원 좀 지나는 길에다 들렀는데. 어머, 진짜 쾡하시네. 아니, 딸바보 김 의원님만 있어요? 여기는 갑자기 무슨 일로다가? 볼 의원이 TBS 앱을 깔고 둘 TBS 방송을 듣는데. 저는 사실 김 의원님이 방송 듣지 않고 김균이 퐁당퐁당부터 듣는 사람인데. 방송을 들으면서 그 차를 지나다가 우리 순례 의원님이 3개월 징계를 받으실 때에 대해서 대단히 낙심해 계신 것을 도려 오여들어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못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러셨구나. 이렇게 마무리하게 된 것이면. 아니, 저 안 그러셔도 됐는데. 그런데요. 잠깐만, 여기를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들어오는 절차가 꽤 까다로운 데인데. 그러게? 출입증 발급 받으셨어요? 출입증은 뭐 당연히 받았죠. 어디 한번 보여줘봐요. 뭐, 볼 의원이 현재는 이제 출입증을 당장에 소지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출입을 위한 모든 정당한 절차를 다 밟아서 입장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아니, 잠깐만요. 출입증도 없이 들어오셨다고요? 출입증 발급을 위한 신청 서류 다 내셨어요? 당연히 출입증 발급을 위한 모든 서류를 다 냈죠, 그것은. 되게 의심스러워. 누구한테? 서류 누구한테 냈어요? 그것은 뭐, 의원이 인편을 통해서 직접 제출을 했고 인성검사도 합격을 해서 당당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두고 각종 의매와. 아니, 잠깐만요. 나 의심밖에 안 나오는데 인성검사라니요. 출입증 발급이 무슨 인성검사리랍니까?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 지난번부터 뜬금없이 맥락없이 오늘도 봐봐. 딱히 이유가 없어. 근데 김연이 자꾸 코너에 막판에 가면 꼭 들어와. 아, 그러게? 이거 뭔가 느낌이 좀 쎄한데. 이상해요. 이거 뭐야? 한 자리 또 박는 거야? 아, 참. 별이 PD. 별이 PD. 왜 노래를 올려? 고개를 왜 숨기지? 질리는 게 있지? 캐릭터를 억지로 늘려고 하는 거야? 엉뚱한 사람 자꾸 부르고 제 캐릭터도 못 쳐요. 부를 거면 나만 불러. 나도 좀 불러줘. 야, 조용히 전에. 내가 지금 여기라도 나와서. 늦게 지나 죽겠어. 캐릭터를 좀 데리고 갖고 해. 잠깐만. 마이크 끄집. 아우. 야, 야, 끄덕. 잠깐만. 아무런 준비도 없는 나에게 지금. 아직 안 갔네. 아직 안 가셨네. 할 말이 끝났지 않았다는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그런 식으로 내려버리면은. 대단히 잘못된. 아, 이랬어. 이제 나와. 저기, 김건모의 핑계 잘 들었어요. 이제 가세요. 퇴근하세요. 네. 경기도 빨리 불러달래요. 수도권 국도 상황은 박유빈 리포터가 무슨 대단히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지. 네, 고맙습니다. 정답 빨리 발표해 줘요. 정답은요. 정답은 바가지죠. 바가지입니다. 선물 받으신 분들 빨리 소개하겠습니다. 엔진관리용 품세트 두 분입니다. 1130 그리고 6775. 기능성 타이즈 두 분은요? 2348 그리고 6480. 프리미엄 생소 두 분은요? 8210 그리고 2741님.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부두둑 지나갔지만 선곡표 게시판에도 있고 개별 연락도 따로 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시고요. 자, 한혜진의 지푸라기 들으시고요. 잠시 후 박언니와 함께 옵니다. 잠깐만요. 구호구호쇼 구호구호쇼 해치수와 바뀌지네 9595쇼 가요톱10 50주 연속 시청 기록 도토질의 무대 청소를 도맡았던 엔딩 요정 전국노래자랑 최연소 심사위원 출신 목청 하나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전설의 박엄리 그녀가 돌연 무대를 떠난지 온 30년 만에 수제자를 들여 가창 비법을 전수하기 시작했으니 이름하여 우주최강 박엄리 노래교실 우 박 아이고 다칠라 다칠라 뛰지 말고 천천히 오세요 우주최강 박엄리의 노래교실 선생님 박엄리예요 정말 반응 더 뜨거워지고 있고요 노래에 참 떠서라고 제대로 맛깔나게 부르고 싶은 분들 주목받고 싶으신 분들 오늘도 다 모이셨네요 자 출득체크 해봅니다 배철수 배철수입니다 이런 고급진 분도 박엄리의 노래교실에 와주세요 좀 이따 M본부 생방 가기 전에 잠깐 오신 거죠? 응 아 그것이야? 알겠어요 목소리를 많이 아끼는데 그리고 배철수 네 이렇게 음악에 무지한 분도 노래교실을 찾아주셨어요 참 대조되는 두 사람이고요 저희 노래교실 수강생 스펙트럼이 아주 넓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오늘은 피아노 신청곡 들어온 것 없어요? 있어요 화가 났지? 왜 화가 났지? 무지해서 그래 무지해서 아니야 자 뭐가 들어왔죠?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근데 이게 조금 피아노 어려울 것 같은데 가능하시나? 가능한? 이게야 나 아모르 파티도 쳤던 여자야 그렇죠? 이거 항상 이 피아노 세팅해 주신 엔지니아 선생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널 고생해 주시는데 자 됐고요? 튜닝을 좀 해놔야 돼서 뭐 신청했다고? 이젠 그랬으면 좋겠다고 이제는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하 크 크 크하짓말은 노래를 하지 그래 크하짓말 안돼 안돼 헷갈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가자 노래는 안 나오고 요것만 나왔으면 아니 노래하면 큰일 나요 헷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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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됐고요 노래했고 펜레타 왔나 펜레타 왔어요 종이 소리도 좀 내줘 펜레타 온 것처럼 펜레타 삐지는 펜레타 삐지 그것도 신청곡이 있어요? 해줘야지 펜레타 삐지 바꿔줘야지 뭐 할까? 이선희 노래 이선희 인연 또 이게 들어왔어 인연 인연 자 가보자 4631번 딸내미가 알바하더니 신났어요 매일매일 옷을 한 번씩 사들고 들어오네요 쟤들은 다 똑같아 보이는데 지도원이라며 신경쓰지 말라는데 저 이거 진짜 신경 안 써야 됩니까? 알바 끝나면 또 꿈을 안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것 같은데 엄마가 자기 걱정하는 것 같은데 제일 걱정하는 것 같은데 걱정 안 해도 되고 착한 딸이라면 갖다 줄 거예요 자 다음 신경 꺼라 신경 꺼라 6410번 6년 동안 갚아온 학자금 대출 어제 드디어 다 갚았습니다 정말 기분 좋네요 축하해 주세요 아이고 이거는 박수 친 일이지 이거는 뭐라 이거는 뭐라 할 수가 없지 아이고 정말 특별히 이분께 선물 드리세요 다 드리는데요 다 드리는데요 그래 소개되면 다 드려요 특별한 게 아니었어 특별한 게 아니었어 옷을 얹는 척 다음 6410님 축하드려요 박나라씨 내일이 결혼 후 처음 맞는 남편의 생일이에요 4년이나 연애했는데도 이번 생일은 감회가 새롭네요 어떤 이벤트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 나한테 왜 그런 거를 물어보냐고 항상 알았어 하세요 다음 0301번 점심 굶었더니 배고파 죽겠어요 점심시간 앞두고 일시키는 거래처 정말 너무해요 박언니가 한마디 해주세요 아 거래처 거래처 거래도 무슨 말이에요 그게? 거래처 거리를 두라고 아 그냥 발음을 잘 해주셔야죠 관계를 끊어 아니 그 끊는 거 같고 관계를 끊어 자 펜네타다 읽어봤고요 자 오늘 배울 노래는 자 이거 빨리 빨리 넘어가야 된다 자 오늘 배울 노래는요 양준일이의 리베카 리베카 오랜만이네 내가 양준일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시대를 앞서도 너무 앞서간 뮤지션이라고 봐야 돼요 자 지금 들을 이 노래가 1991년에 나온 노래인데 이 당시에 이야 뭐 무대 매너 이 당시에 이 오빠야가 너무 앞서가가 사람들이 4차원이다 5차원이다 좀 받아들이지를 못했는데 지금 그 영상을 보면은 지금 나와도 안 밀려요 안 밀리지 안 밀려요 자 그럼 오늘 배울 노래 이 부분 내가 이 부분 꺼놔왔거든 자 이 부분 먼저 들어볼게요 꺼놨어요 여러분 들리나요 눈물을 멈추리라 나의 사랑 리베카 이게 원래 리베카 리베카인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다시 한 번 들려줄게 한 번만 더 이상하게 들렀는데 뭐라고 들리나 들어봐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렀는데 이거 이 사람이 덕하오빠 덕하오빠 알죠? 이덕하오빠 팬클럽 회장이었거든 아 그래요? 그래갖고 이 팬클럽 회장이어갖고 나의 사랑 리베카 이거를 이덕하로 불렀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의 사랑 이덕하 본심은 이덕하였다 눈물을 멈추리라 나의 사랑 이덕하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이덕하 부탁해 그렇지 그렇지 눈물을 멈추리라 나의 사랑 이덕하 이렇게 들리는 거잖아 얼른 틀고 끝납시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들려요 한번 들어봐요 원곡 많이 미흡한데 들어봐요 잠만 이번엔 원곡 트는 거예요 이번엔 원곡 트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줘야 돼 양준일 오빠 혹시 이 방송 들으면 연락 좀 해줘요 한번 식사해요 보고 싶네 그 얘기를 여기서 그래 사심 사심 이덕하를 이덕하로 불렀어요 양준일 씨가 토토질 예전에 거기서 이덕하 씨가 MC를 봤을 때 양준일 씨가 이제 그냥 특집으로 특집으로 부른 버전이 있어서 저희가 들려드린 거고 한번 그렇게 들려드렸더니 원곡 리베카도 리덕하 정도로 들려요 그렇죠 리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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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런 효과가 있었네요 재밌었어요 얼룩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가짜뉴스와 백성을 속이는 헛된 말들은 받아라 뉴스 권장 반가워요 반가워요 뉴스 권장 초대 권장장 몇일 수요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장계의 마스코트 곧마 박사령이에요 또 한 줄을 열어봐야겠지 월요일 뉴스 들이세요 들어오세요 아이고 당당하게 들어오시네 어서 오신 누구신지요 소개 좀 부탁드려요 예 저는 구구꼴에서 온 지가 망원 지망원 이 올시다 구구꼴에서 망원 5.18 관련 망원을 일삼는 박사님이시죠 지 박사님 자 가만히 있어보자 권장장 통작 그만 자세 그대로 유지 왜 그러세요 권장장 얼굴이 광주에 투입된 북한군 광수 4885랑 똑같은데 이거 잠깐 비교해봐야겠어 아니 저기 잠깐만요 저는 80년대 초딩이었어요 어떻게 북한군으로 광주에 팀이 돼요 아주 어린 소년군도 있었어 가만히 있어봐요 이거 뭐야 이거 왜 그래 오케이 오케이 됐어 권장장 광수 4885로 임명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 얼굴이 지금 초라고요? 사진 속 이분은 이미 40대 중반을 넘어 보이시는데 저는 그때 코칠칠이 초딩이었다니까요 대개의 반상을 보호하니 일찍이 노안 형성에 유지해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사진 속 4885와 동일인물 아니 저는 그냥 해 4885가 비었다고 나를 늘려고 나 진짜 그냥 해 알싸 그렇다 치고 아 왜 이렇게 또 없지 생활가 되셔가지고 오늘은 또 무슨 황당뉴스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 아 며칠 전 내 웹사이트에 올린 따끈따끈한 신상글 신상글 또 망원 웹사이트에 무슨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 그래 제목 세월호 분석과 평가는 내공의 함수 뭔 얘기야 세월호 관련 글인가 본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용을 다 소개해도 쓸 없고요 그래 핵심 내용만 좀 요약하셔가지고 얘기해보세요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겠소 네 고마워요 첫째 세월호 참사 원인은 북한에 있다 세월호도 북한소이라는 얘기지요 어떻게 또 북한에서 일본어례를 또 쌌나 올해는 아니고 잠수함을 침투시켜 북한 잠수함이 진두앞바닥까지 쫙 침투하고 세월호를 어떻게 해야 궁금하면 내 웹사이트에 와보시오 사이트 주소 www. 스탑 됐어 주소를 어서 깨알같이 좀 홍보하려고요 그래 어떤 주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거 말고 오늘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인데 핵심 핵심만 얘기하셔도 핵심 서해 페리오 3풍 참사 희생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1993년 서해 페리오 사건 3풍 백화점 사건 역시 우리가 희생자를 추모하고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사건이었지요 그 사건을 가지고 누가 세월호처럼 오래 시끄럽게 떠돕댈까 아무래도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난 사건이라 세월에 비해서는 그렇게 좀 느껴지시는 점이 있어요 그건 맞고요 그런데 서해 페리오와 3풍 백화점 사건의 희생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거 확인을 거친 사실이에요? 그럼 내 주장은 다 사실이야 확인을 다 거쳤어 이거 뭐 거치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이거 확실해 확실해 확실하게 확인 작업을 좀 하지 그랬었어요 그거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뭐라는 거야? 그러면 보상을 받았다고? 받았지요 서해 페리오는 1994년 2월 사망자 국가보상금이 1인당 당시 9,910만 원으로 최종 타결됐고 지급이 됐어요 9,910만 원? 당시에 그것도 그리고 그 보상금을 당시에 거부한 유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를 해서 그 후지요 1996년 희생자 1인당 2억 원에서 4억 원씩을 해서 모두 24억 원을 지급하라 하면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뒤로 이제 또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그랬나? 뭘 그랬나? 하지만 그 산풍 산풍 말씀드리려고 그러잖아요 산풍 틀어보세요 이때는 희생자 수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보상금 문제가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을 많이 겪었어요 하지만 1996년 3월 1인당 1억 7천만 원의 보상 방안이 타결됐고요 당시에 서울시가 조정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모두 지급을 했죠 빌린 돈은 불과 몇 년 전에 오래 걸렸지 이제까지 다쳐가지고 상환을 끝났고 이제 마무리 지은 거야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서해페리오와 산풍 비과점 참사 모두 희생자 1인당 정부 차원의 보상금 지급이 됐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말씀하셔야죠 뭘 한 잔들이야? 보상을 뭐 했다고 해도 지금 세월호 보상금액수에 비하면 너무 적은 금액이야 세월호는 1인당 10억씩 보상해주고 말이야 10억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목요일에 권장 때렸어 이미 정확하게 다 해가지고 반도 안 돼요 금액갖고 얘기하는 거가 진짜 민망스럽지만은 방송을 안 들으셨어요? 그리고 물가를 고려하셔야지 시간차가 20년도 넘게 벌어지는데 보상금 비교를 그렇게 하시면 굳이 하신다면 그때께 더 세요 네? 왜 음거려요? 왜? 왜? 다 왔어! 야 그 옆에 권장 들고 서 계신 분! 누구? 박살이야? 그 저 뭐야 광수 5675 닮았는데? 아 갑자기 광수 얘기로 얘기가 튀어야? 어디 가서 내가 사진 대조 작업 해봐 이거서 바빠서 그냥 맞아 맞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퇴장이 어색해?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어이구 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사회가 저분은 어떻게 껴아놔야 되니? 그러게요 삼풍 백화점 참사도 대구 지하철 참사도 북한 소행이래 다 북한 소행이라고 하네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뭐 주장이야 혼자 하실 수 있지만 희생자 유족에게 막 막말하니까 그게 문제죠 저분은 어떻게 우리 사회가 포용을 해야 돼? 근데 원래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 이 얘기를 옮기고 다니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동상 스타트 이게 아우 그게 참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아 가보자 그러면 가라앉히세요 언제씨 권장이시여? 권장이시여 일부 극우 인사에 주도로 제기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 폄훼의 가짜누씨 가짜누씨 진실의 매를 쳐주시옵소서 색색색 몇 대 나왔니? 만 대요 만 대? 그래? 한 대도 깎지 말고 꽉 채워서 만 대 쳐주도록 하라 예이 한 대요 두 대요 화사예요 아유 멍청이 노래 속에 참 아깔나게 하는구나 나는 멍청이 예이 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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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like it nobody like it 허니 심청이 화창한 오후 커피 한 잔과 나를 위로할 노래가 있는 곳 낯설은 사람과 함께 듣고 싶어 배칠숲 박히지 내 구워구워쇼 다르다다르 나를 이상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거나 경험했다고 합니다. 오늘 팩트서치에서는 노동하는 10대에게 맞닥뜨린 현실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10대 애들이 한창 놀고 싶을 텐데 그렇게 직접 돈을 본다는 게 얼마나 기특한 일이냐. 그래서 내가 우리 부끼리한테 물었다. 야, 부끼라 젊은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너는 왜 하다 못해. 알바 한 번을 하느냐. 그랬더만 우리 부끼리 말, 일을 하다가 월급을 한 번 떼인 적이 있어가지고 그 후로는 무서워가지고 일을 못한다는 것이요. 아이고, 부끼리 씨도 그럼 그런 경험을 한 거네. 음,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궁금한 게 부끼리한테 자초지중을 물었어. 그런데 부끼리 말이, 지가 어렸을 적에 방학 한 달은 하루도 안 쉬고 지문이 닳도록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했는데 월급의 반토막은 그냥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까지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당장 그것을 고수했어야지. 왜 그것을 참고 있냐. 하다못해 할미한테라도 와서 일을 받았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소리를 질렀지. 그랬더만 우리 부끼리가. 부끼리가 뭐. 그게 내 할머니인데. 어떻게 고소를 하냐고. 할미가 먹여주고 채워주는데 뭔 돈을 따로 달라고. 그러면서 그 당시 우리 집이 감자탕 집을 할 때였을 거다. 아이고, 부끼라. 아이고, 미안하다. 부끼라, 미안해. 손을 그렇게 부려먹었네요. 10대 애들이 어리다고 막 대충대충 하는 어른들 많은데. 그런데 그러면 안 돼. 그 기특한 것들이 일하겠다고 하면 내 새끼라 생각하고 더 잘 챙겨야 되는 거요. 애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큰 상처가 되더라고. 우리 부끼리가 결국 그때 상처받아가지고 이제 마흔이 넘도록 놀고 먹기만 하고 있어. 내가 지금까지도 개를 걷어먹이고 있어. 그때 오뽀를 내가 지금까지 받고 있는 곳이야.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그때 참 근데 좀 심하시긴 하셨네요. 내가 후회가 됐지. 네, 알겠습니다. 집안 사정 얘기 잘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나 봐요? 네, 들어가 보시죠. 계셔도 괜찮습니다. 아이고, 부끼라. 아이고, 부끼라. 부끼라. 네, 알겠습니다. 복귀 시도 좀 심했네요. 그렇다고 아직까지. 네, 10대 노동자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쩔 수 없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들인데요. 10대 노동자를 대하는 사회의 태도는 곤당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가깝게는 공부를 해야지 무슨 알바 같은 거 하고 있냐라는 시선도 존재하고요. 또 그저 자리 주는 것만으로 감지덕제해야지 뭘 이렇게 대우를 바라느냐 이런 인식들. 그런 것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청소년 노동자를 정식 노동자가 아니라는 애매한 포지션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이 사회가 일하는 청소년들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인권이라는 범주안에 이들 또한 포함시킬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22일 월요일의 팩트서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사는 이야기 줄여서 우사히 네 이번 주 우사히 주제는 깨져버린 환상입니다. 오늘은 김현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준비했어요. 네 환상이 깨져버린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살짝 읽어봤는데요. 와 진짜 약간 무한하고 너무 깨더라고요. 환상이 깨는 게 깬다. 와장창. 이런 거더라고요. 환상이 깨져버린 얘기는 어떤 어떤 글쎄 뭐를 예를 한번 오늘 들어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을 들어보시면 아하 이런 것도 포함되는구나 해서 좀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어디를 보내면 됩니까?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카카오톡 무료고요. 말머리에 환상이라고 달아서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돼서 방송에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 무조건 화장품 슈트업. 좋아요. 너무 짧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내용 전달은 되게끔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시지. 가문의 불명의 안 좋은 예. 오늘 이 문자는 뭐 안 좋은 예가 좋은 예인데. 나 선물 드리고 싶은데 이 분. 1883님. 두 분에 대한 환상이 가득했는데 홈페이지 사진을 보는데도 환상이 안 깨지는데요. 좋은 얘기인 거잖아요. 이 분은 너무 정직함이 죄라면 죌까. 칭찬이잖아. 재미는 없을 수 있어도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말하는데 음악을 듣고. 결빛. 생존하셨어요. 저희 회사 에이스 팀장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꼼꼼한 업무 처리 능력에 동안 외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요가를 하는 철저한 자기관리. 항상 반듯한 자세에 뛰어난 패션 감각의 소유자였죠. 게다가. 현준 씨 머리 했네. 잘 어울린다. 컬러 바꾼 거지? 성격까지 이렇게 좋으시죠. 게다가 팀장님의 유식함은 그 매력을 더하는 데 충분했는데요. 현준 씨 어디 아파? 네. 운동을 심하게 했더니 계속 뻐근하게 아프네요. 횡문근이 놀랐나 보네. 횡문근은 몸을 움직이는 부위에 붙어있는 가로무늬 근육인데. 심하게 운동하면 근육의 수축과 팽창을 반복해서 세폼하게 손상돼. 마이오글러빈 칼룸 인 같은 게 체액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운동을 잠시 쉬고 전해질 보충이 가능한 음료 최대한 많이 마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게르렛 볶고리 그거 마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got it got it. 전부터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팀장님은 모두에게 인기 최고였습니다. 그런데요. 팀장님이 제일 대단해 보였던 건 바로 유창한 영어 실력이었어요. 대학교 때 어학연수에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발음이 너무나 좋으신 거예요. 자, 우리 내일까지 프레젠테이션 끊어야 하는 거 알죠? 좀 타이얼드 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음, 그 뭐라고 하더라? 플래시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더라? 새로운 것 좀. A lot, a lot. 플래시한 아이디어 내보자고요. 이런 식으로요. 솔직히 발음만 딱 들어도 그 사람의 영어 실력 가늠이 되잖아요. 그런데 팀장님의 발음은 정말 제대로더라고요. 현준 씨, 혹시 샤노이치 좀 쌓아둘 수 있어요? 아, 네네. 베지탈리언 샤노이치로 부탁하고요. 안에 도네드랑 패프리카, 소스는 메요네즈랑 허니결릭, 그리고 사이다. 사이다 부탁해요. 사이다는 스프라이트나 뭐. A lot, a lot. 스프라이트, 플리즈. 조금. 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회사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한 외국인이 다가옵니다. Excuse me, where am I now? I'm looking for a city hall. What is the east way to get to there? 이거는. 네가 유창해야지. 이거는 꽁뚜가 사는데. 꽁뚜가 사로. I'm from India. Sorry. 진짜. 어쨌든. Go straight, turn left 이 정도는 알아도 어떻게 가르쳐주고 싶어도 진짜 외국인이 막상 와서 썰라썰라 질문을 하니까 일동 당황했죠. 그리고 저의 시선은 모두 자연스레 팀장님에게로 쏠렸습니다. 발음이 그렇게 좋고, 어학의 원수도 다녀오셨다고 하니 당연히 스스럼 없이 외국인과 얘기 나눠줄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게 환상이었던 걸까요? Wha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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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t it, got it. 스튜디오, what? Um, I'll go straight. Um, ma. Can I get your foot? Um, ma. Um, ma. 마, 뭐, 갱상도입니까? 계속, um, ma, um, ma. 엄마만 찾고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팀장님은 발음만 좋은 거였어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그림이었거든요. 이거였거든요. I love you so much. 이거 뭐 신현철 씨 노래 가사인데요. 팀장님이 영어를 잘하실 거라는 환상은 이렇게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팀장님은요. 이런 변명을 늘어놓으시며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셨습니다. 저희에겐 재미있었던, 하지만 팀장님한테는 곤욕스러웠던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네, 윤상의 벽 듣습니다. 호정 PD가 사실 저희 코너 이 꼭지에서 신의 한 수였는데. 본인도 잔뜩 긴장했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쭉쭉쭉 연습을 했는데 뭐 되나. 그래, 우리의 소중한 말 알겠지. 무슨 어디서 애드립 친다고 I'm from India라고 무슨 I'm from India야, 인디아는. 샘 오철이 씨라도 좀 데려오지 그랬어요. 샘 오철이 씨라도 좀 됐고. 철이 씨라도. 이 옆에면 있는데. 동네 이장님, 외국인 호정 PD 때문에 망했어요. 재미있었다고요? 오히려 더 리얼했다고. 그리고 카츄맵님. Many guys are you turning around이에요? many guys are you turning around이에요? 그거 들으면서 빵 터졌네요. 이거 알아듣는 거예요? 앞에 좀 흐려야 돼요. many guys are you turning around. 신의 출신이네요. 이거 유일하게 쇳바닥 놀릴 수 있는 박지진 씨의 장기거든요. 그렇죠. 그거 다 외우죠?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렇듯 여러분들이 콩트 코너 들으시면서 참견도 해 주시고 자꾸 이렇게 저기 뭐예요? 감나라 배나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또 좋아지죠. 저희들이 그 몸 안에 있는 잔재주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빠져나오니까요. 아, 맞아. 나 옛날에 이런 거 좀 했었지. 그럼요. 아, 이런 제주를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노폐물 배워놨듯이 갖고 있는 잔재주들이 나. 까먹는 게 저희도 까먹고 있는 게 많아서. 저희도 마저 까먹거든요. 아, 맞아. 나 이런 장기 있었지. 이렇게 또 저희도 꺼내게 됩니다. 자, 이분의 장기에는 또 교통 녹음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잠깐만. 이게 좀 수상한데. 왜요? 양모승장 피디가 왜 왔지? 안녕하세요. 뭐, 뉴스 공장일입니까? 네.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격려해 주신다고 오셨는데. 아, 재밌다고? 아, 고맙습니다. 고생 많아요. 잠이나 자지.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조금 한 달 조금, 조금, 조금 넘었다고. 좋은 얘기 많이 보내주셨는데. 좋은 얘기를 정말 많이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1975번으로 주셨는데요. 박혜진 씨 참 잘하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좀 글이 좀 메말랐다. 떨렁 그거 하나. 바람을 타고 푼 아이씨께서는 구호구쇼 갈수록 재미있어지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갈수록 별로다라는 얘기보다는 낫죠. 이게 상승곡선을 타야지. 들을수록 이상한데요. 뭐 이런 거 보면 진짜 저희 힘들잖아요. 그래서 볼매라는 말도 참 좋은 말이잖아요. 볼수록 매력입니다. 자, 저 두 분께는 감사의 박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선물 다 올 거 다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한가빈 씨의 노래. 네, 꽃바람 들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실 거죠? 아, 잠깐. 초유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아, 함께 해주세요. 같이 함께 해주세요. 꽃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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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아 인생이랑 놀다 가는 건 기쁨이 슬픔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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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